자, 다 왔다. 아빠, 여기 어디야? 여기. 앞으로 엄마가 다닐 대학교야. 여보, 나 아직 신인공수 안 나왔는데. 점수야 대충 알잖아.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몇 개 틀렸는지 금방 계산이 되지만 나 같은 사람은 계산이 되잖아. 금방 안 되거든. 왜 계산이 안 돼, 엄마? 너무 많이 틀려갔고. 아니야, 진아야. 네 엄마 아주 아주 잘 봤거든. 그래서 이 학교 넋끈이 들어올 수 있어. 와, 진짜 엄마 여기 대학 나왔으면 좋겠다. 아휴, 참 예쁘긴 예쁘다. 나 대학교 처음 와봐, 여보야. 처음은 뭐가 처음이야. 형 졸업 때 갔잖아. 그땐 너무 높은 대학이라. 올라다 보려니까 그냥 목이 아파갖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지. 지금은 당신 눈높이야. 실컷 구경하자. 고마워, 여보. 가자. 아이고, 나로 갔지 마. 아니, 빨리 와. 아이고. 아주머니는 나이가 몇인데요? 아니, 필요 없으세요. 아휴, 그러지 말고 우리 잘 지내봅시다.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 일할 맛도 나면 부러지. 응? 아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휴, 전 괜찮으니까. 아저씨나 아저씨 일이나 하세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문여사? 내가 도와줘? 아무 일도 아니에요, 사장님. 아무 일도 아니에요, 사장님. 고구! 일 끝나고 뭐해요? 그건 왜 물으세요? 나 그쪽이나 외로운 것 같은데 끝나고 같이 술이나 한잔 어때요? 전 술 못 마셔요 일 알았으면 일이나 하세요 그렇지만 잘 좀 지내봅시다 왜 이렇어요 정말? 잘 좀 지내보자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손 못 놔? 맞어 사장님 이 술이 어디 여자가 싫다는데 수작이야 수작기 지금 날 쳤어요? 쳤어? 그려 쳤다 어쩔죠 아니 이 아저씨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얘기 좀 한다고 사람을 쳐 여기가 일하는 데 집 니놈 수작건데요 수작? 내일 다 끊어놓고 일을 도와주는 건데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냐고? 그려 잘 들어 문 여사 이 여자는 내 여자야 내 여자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 자식아 저만호 씨 또 오신 거예요? 오늘만 하니까 왔습니다 왜요? 왜 그러세요? 오라 그러고 보니 이 아저씨 이 상습법이구만 주먹은 도주먹에 이분 아무리 잘못 없고 이 사람이 저한테 수작을 부린 거예요 아니 수작이라니요? 난 어머니 도와준 것 뿐이에요 누구만 부대는 거야? 어? 당신이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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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우리를 건드리다니 당신은 나한테 죽었어 아휴 아니 진짜 나한테 죽었구나 아버지 엄마가 지나가자 봐 아빠 이봐, 많이 자줬어?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거 보세요! 같은 거 이쪽이 아니라 저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근데 아주머니는 여기 웬일이세요? 다들 배고프지? 밥이나 먹고 가자. 아버지도 나이 좀 생각하세요, 이제. 아니, 손녀딸까지 드신 분이 유도 때문에 주먹질이라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니, 문 여사가 미안할 게 뭐여. 이 일은 내가 저질렀는데. 에휴, 우리 아빠, 파트방은 뒤집어 부시더니. 이젠 공사방까지 뒤집어 부셨네. 아줌마, 그래도 저희 아빠 여기 그렇게 자주 오시진 않으세요. 아니, 안 하시죠.